다시 일어나봐 창원이면 참 빼고 저 옆에 큰집에 한 놈 2-1 에서 넘어오네 아 1-1 에서 그것만 있으면 쏘는대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우지가 연산합밸런스 1-1 로 넘어갑니다 총많이 썼어 여기 애들이 있었는데 여기 계신 옆집에 M16 있어요? 네 들어갈게요 네 호라이팬도 있대 M1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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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탄 대탄 2개 남아요? 네 네 5탄 얼마나 있으세요? 저는 한 200발 정도 있어요 다 드셔도 돼요 무거워서 더 못 먹어요 구상 몇 개 있으세요? 저 6, 0, 6 저는 2, 1이요 2, 1 2, 1? 네 2, 0, 1이요 2, 1이요 2, 1, 0이요 2, 1, 0이요 2, 1, 0 구상 2개랑 애드 2개 떨궜어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저거 많이 챙겼다 너무 이거 받기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총구 앞대가리만 한 명은 찾으면 되네 총구 앞대가리만 한 명은 찾으면 되네 2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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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위로 한번 가볼까요? 여기 안 털린 것 같은데 필수고술 다시 섹싱봉지 쇼쪽이 저 틀렸네 저 시체에 하나 있어 아 그래요 뭐갈게요 아우 털렸네 털렸고 뱀뱀뱀 뱀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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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집에 있다 이 집이 있어요 저 있는 집 녹색 2층집 여기요? 네 들어가셨어요? 네 저는 지금 1층에서 대기 타고 있어요. 1층에서 대기 타고 있어요. 수류탄 던지죠? 네. 조심하세요. 여기 있어요 바로. 오 나이스. 자살인가? 자살 있네. 팀킬. 여기 앞 대가리 있어요. 보정기. 네. 아 얘 뭐지? 공대만이 그렇게 많네. 팀킬이다. 아 수류탄 챙겨대. 수류탄이 없네. 스크스 안 쓰시죠? 네 안 써요. 가시죠. 오 우탄만 겁나 하네. 우탄만 겁나 하네. 부템인데. 얘 깐댕이었나요? 아 시체를 못 봐가지고. 네 깐댕이요. 깐댕이요. 얘네. 얘네. 세 팀 있었네요. 어. 아. 아. 유혈사태 없이. 후친기 졸업했네요. 어. 잘 잡으시네요. 전 사이깐. 진짜 못 쓰겠던데. 제 막판에. 놀래서 지들끼리. 수류탄에 자폭했어요. 분신 딱 하고. 지들끼리 그럴 수도 있어요. 아. 킬 안 줬어. 다행이야. 아. 아니. 이제 기름진. 아. 자폭вод. 저는 거의 간디메타로 가서. 아은나. 강미나. 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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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랑 듀오, 저는 그걸 듀오만 아는데 아, 루침키는 너무 심해가지고 루침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왔어요 또 한국사람 특징은 약간 한국서버 특징이 약간 여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산으로 가는 거 다 보여요 자기장만 보고 바로 갈게요 네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? 한 번? 아, 자리랑 얘기하네 자리가 너무 좋은데요? 한 번, 매번? 네 네 네 네 네 네 이쪽을 안 지나갈 수가 없을 텐데요 저 밑에 집 가서 짱 밖에 딱 가죠? 네 네 네 네 네 네 저 앞에 오른쪽으로 돌았어요 네 여기 하나 있어 나무 뒤에 네? 되게 잘 보시는데요? 어 수류탄이다 상례라면 카구팔이 있어요 어? 얘도 카구팔이 있어 카구팔을 써 볼까? 8배는 없죠? 네 카구팔을 써 볼까? 수류탄 제가 드릴까요? 아니에요 4발 정도 있어 저도 2발 있어 5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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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탄 5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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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발 10발 6발 5발 7발 10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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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발 10발 10발 나이스 나이스 아 까비 뭔데 샀는데 아 갑바 다 터졌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팔비 없나요? 어 없네요 어 그로자? 네 아 어 제꺼에 많아요 아 많은건 아니고 조금 있어요 어 먹었나? 아 갑바가 없어 다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먼저 쓰고 아 아 아 아 썩은 고수 고수세요 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150방향에 한 명 지나가지 않나요? 그쪽으로 못 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참 아 어 아 으 캡 아 와 찌 앱 앙 못둑! 못둑! 저 새끼도 와야되는데 시간 끌면 유리하실거 같은데요? 나이스 4명 어그로 제대로 끌려있던데 건너편에서 싸워요 건너편에서 싸운다 조심조심 이겼어 아우 무서워 아 갑바 터졌다 그쪽인거 같은데요 그쪽인거같은데요? 맨다빈인가봐요 너무 무서워 아 너무 무서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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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기 왼쪽이 왼쪽 왼쪽 아 아니 뒤였나? 네 오른쪽 오른쪽 돌 뒤에 어 화염병 저 왼쪽에도 한 새끼 있지 않았나요? 못봤어요 왼쪽은 아 아 왼쪽이 한 놈 있다 왼쪽이 있네 아 아 딴 놈한테도 맞췄어 아 어떤거죠?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